충성! 현장. 예. 이중대장. 예, 대대장님. 저기는 헌병 쪽으로 갔나? 예, 오늘 13시경에 출발했습니다. 그 문신한 병사 상태는 좀 어때? 한 발이 눈 쪽을 스치는 바람에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. 아주 위험할 뻔했어. 제가 좀 더 면밀히 관심을 가졌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, 대대장님. 이중대장. 예, 대대장님. 부대 관리가 잘 안 되나? 부대 관리가 잘 안되었습니다. 부대 внимify. 아 맞 남 was Simon, 그 땅을 다시 한번 알под synth까요? De